플랫폼에...병이 있었네... 어! 깜짝이야! 이씨... 아 놀래라...뭐야 이거... 놀래? 뭐야? 여기에 생명 장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대요. 뭐야 소름 끼쳐... 자, I'm on observation duty 5 오늘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챕터, 레트로 있죠? 지하철,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음, 이번에도 똑같이 세 번의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와, 근데 세 번의 실수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세부사항까지 기록을 해야 돼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자, 여기 책 두 개 떨어져 있고 팜플렛과 지도, 여기 이제 시간표, 에스컬레이터, 쓰레기통, 자판기, 의자 아니, 왜, 왜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 병 하나, 둘, 세 개 있고, 바닥에 두 개, 위에 하나 여기 가방 하나 있고, 병 하나랑 통조림 두 개랑, 빵봉투 하나,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지도, 약도 있고, 손 세정기, 손 소독기, 쓰레기통, 여기 뭐, 맵효소, 폭탄 두 개, 피자라고 적혀 있군요? 지금 일일이 보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일단 눈으로만 쓰읍 봅시다. 여기, 뭐, 뭐야, 주의 표지판 하나 있고, 쓰레기통 빵봉투, 플레임 얼굴이 그려져 있냐? 뭐야, 할머니와 할아버지야, 무서워. 지하철이 버려져 있는 지하철인가 봐, 여행용 가방 있고, 빵봉투 하나, 책 세 권, 팜플렛, 물병이 아래쪽에 하나 있고, 와, 기쁨이! 여기는 뭐, 딱히 특징적인 게 없네, 여기, 그, 침낭. 침낭이 하나 있네요. 뭐지? 맵이 안 움직여져요? 자, 트랙에, 디스토션, 맞나? 카메라 멀펑션? 아, 야, 죽어버렸어. 너무 늦었나 봐. 와... 수정되기 전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무섭다. 그래도 막 튀어나올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가 튀어나오진 않았네. ând신 Gü Vate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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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트하지? 디스토션으로 해보자. 디스토션 맞아? 3stY 오오오... 디스토션이 맞아요, 왜고. estáículo 5 다행이다, 맞췄다. 카메라를 돌리고 싶은데, 저 이상 현상일 때는, 카메라가 안 돌아가요. 왜 안돌리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죽빵을 아주 그냥 세게 후려볼라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놔야 돼 방향이 서로 바뀔 수도 있어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 어? 문이 열렸어요? 트레인 저게 낙서가 바뀌진 않겠죠? 그건 모르죠 바뀔 수도 있죠 이게 원래 이런게 붙어있었냐? 얼굴 같은게? 한번 찔러나 보자 어? 근데 틀려도 페널티가 없나본데? 아닌가? 표시를 안해줄 뿐인건가? 일단 열심히 찔러보자 세번 틀렸다 게임 오버되면 뭐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거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엑스트라 오브젝트 뭐야? 포자야? 버섯이야? 뭐야 꽃이야? 이게 뭔데 이게 어? 트레인 이거 뭐라고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 기타 어비스? 인트루더는 아닌거 같은데? 위치가 트랙이에요 아 트레인이 아니라 트랙이구나 아 트랙과 트레인이 스펠링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다 됐다 자 빨리 다른 데도 봅시다 너무 오랫동안 한곳을 보고 있었네요 딱히 바뀐거 없어보이는데 여기 바닥이 원래 이런색이었나? 응 문제가 없군 바닥이 오늘따라 너무 시껌해 보여가지고 계단이 에스컬레이터가 됐다고? 이거? 이게 원래 그냥 계단이었나? 뭐라고 해야되지? 아더로 해보자 아 여기가 원래 계단이었어요? 아니 야 아니 귀신이 착하네 어? 에스컬레이터로 이거 공사해준거 아니야 저렇게 이로운 귀신일줄이야 이거 쫓아내는거 맞어? 쫓아내는게? 여기 원래 병이 이렇게 두개 있었나요? 일단 일단 세번 넘게 틀려도 안전하다는걸 알았어요 그죠? 병 위치 바뀌었다고? 여기? 플랫폼 오브젝트 무브먼트로 어 어 누워있던 병이 여기로 옮겨갔네 아우야 이거 어렵다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또 못찾고 죽었을거 같네요 뭐야 저거 어 헤드뱅잉해 트랙 오브젝트 무브먼트 윈드밀 추는데 혼자? 트레인 아래쪽에 병이 있었냐고 어 뭐? 카메라 오작동이 맞나? 이거? 아닌데? 디스토션이 맞는거 같애 왜곡 카메라 오작동은 아예 그쪽 구역을 카메라가 안보여 안보여주고 넘어가는거 같애요 픽처 아너말 어? 이거 움직였지? 표지판 아 아닌가? 원래 이렇게 있었나? 응 맞았다 그래 어 여기 되게 살짝살짝 바뀌는데 기분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지?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라 소화기 들고 와야돼 오 아노발리팀이 불도 꺼주네요 대단해요 플랫폼에 병이 있었냐 어 깜짝이야 이씨 아 놀래라 뭐야 이거 원래? 뭐야? 여기에 생명장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대요 나 헛것을 본거야? 분명히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러면 엑스트라 오브젝트로 해야되네 뭐야 소름 끼쳐 분명히 사람이어서 인트로더로 보고했는데 보고하고 있는 와중에 마네킹으로 바뀌었어 뭐야 무섭게 그거 참 왜 사람으로 보이고 난리세요 기곤나쁘게 벌써 3시네 트랙에 빛이 생겼다고? 어어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옥 오오오오오 트랙 라이트 ع Chang 빨리 저렇게 대놓고 빛나고 있었는데 왜 눈치를 못했지? 물건 사라지고 옮겨지는 막 그런 것만 보고 있어서 그랬나봐 그림이 뭔가 이상하다고? 피자... 간판이 뭐 바뀐 것 같애? 뭐... 뭘로 보고를 해야돼? 원래 하얘어! 저기 전광판에서 원래 빛나고 있었어 왜그래더네! 어? 뭐야! 아니... 뭐지? 지금 무려 3개나 지금 이상의 현상이 쌓여있단 얘긴데 와! 진짜 전혀 모르겠어! 와 너무 어렵다 이번 매 자 다시 한번 싹 봅시다 지금 멀쩡할 때 자 피자! 흰색이잖아 멀쩡하다고 잘 봤지? 아... 여기 벤치가 없어졌네 그쵸 이거 없어졌었죠 아까 그쵸 근데 저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게임오버가 된게 아니라 세 개가 세 개를 놓쳤는데 어렵다 이번 챕터는 진짜 빡 집중해야겠다 뭐 바뀌고 있는 겨? 이랬는데 또 언어말리 경고 뜨고 막 그럼 진짜 소름이겠다 나 이거 절... 오 깜짝이야! 아 야 할머니 왜이렇게 무섭게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네 일단 뭔가 장소부터가 다른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되게 섬뜩한 장소예요 버려진 지하철이잖아요 여기가 분명히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다 들어와있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운행은 안되는데 진짜로 귀신이 나올 법한 그런 장소들에 와서 지금 이상현상을 수정하고 있는다는 그 컨셉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변하는게 없어서 안보이는거야 지금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찾고 있는거야 뭐가 안보이는데? 어? 진정한 플레임 어? 진짜 사진 빼봐 와왜왜왜왜 내 사진 도찰해서 여기다 붙여놔요? 와 이거 제작진들 안내했네 어우 속상해 내 초상권 아 나 이러다가 경고 뜰까봐 지금 너무 무서워 병 두개다 병 두개다 병 두개 됐다 야 게이트 엑스트라 오브젝트 이게 가짜지? 이게 가짜였네? 어? 에스컬레이터 뭐 뭐야 손 세정제 왜 이러고 있어 아 징그러워 디지털션이 아닌가? 이거 뭐라고 해야되냐? 맞네 손 세정제 개커 이거 어 뭐야 그림 이상해 막 움직여 어?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아 또? TV 모니터구나 그림이 아니라 모니터가 따로 있었네 픽처가 아니라 약간 약간 그 얼굴 나오고 있던게 스타크래프트 유닛 중 하나 클릭했을 때 나오는 초상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약간 감염된 테란족 같았어 요즘도 스타하는 사람들 있나? 명작은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애 서비스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는 질문부터가 말이 안 돼 왜 저래요? 아 무서워 붓이다 헥? 그림 또 바뀌었어요 그.. 그래도 지금 되게 잘 찾고 있어요 순조롭게 천천히 하나 둘씩 몇시까지 버티면 돼요? 여섯시요 어 around 로비 로비 인트루더 저것 저것도 침입자 봤다 보고 곧 생각해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왜곡같은 것도 워너멀리팀은 해결을 해주는데 저런 거인이라고 삭제 못 시키겠어? 트레인에 물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다들 트레인에서 혼란스러워해? 엑스트라 오브젝트 뭐 하나 해보죠 뭐 했는데 고쳐지면 진짜 개소름이다 아니 없잖아 그래도 의심되는 거는 다 얘기해줘 수상한 거 이거는 뭐 틀리는 거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비 계단에 어? 그러네? 엑셋 강판이 사라졌네? 아! 경고 떴어요! 하... 어... 오브젝트... 사라짐 근데 게임 오버될 것 같애 왜 아무것도 안보여 어... 어... 뭐야... 어... 코털인가? 코털귀신? 귀신이 무섭다기보단 좀 약간 추저분하게 생겼는데 야 여기 파인애플이 생겼는데요? 야 여기 그 파인애플 휘끄무리하게 있어 장난하냐? 저거 어떻게 발견해? 미친 어... 씨... 꽁꽁 숨겨놨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나 어깨 뻔노 기차 안에 낙서 뭐 기차 안에 낙서가 좀 바뀐 것 같다고? 뭐라고 해야되냐 그러면? 아덜? 이... 이거? 이 낙서? 이게 좀 바뀐 것 같애? 어... 낙서가 아예 없었네... 어... 나도 저 낙서를 지금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었는데 이건 또 언제 들어왔니? 오... 오케이? 웬만한 거 지금 다 빨리빨리 다 수정 잘 한 것 같애요? 경고로 떴었던 거는 지금 다 없앤 것 같고 좋아 이대로 잘 방어만 한다면 야 여기 원래 화면이 하나가 더 있었냐? 이거? 이거 원래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깜짝이야 뭐야? 뭐지? 이거 뭐라고 보고를 해야돼? 이거 뭐...뭐...뭐...뭐가 주저앉았는데? 오브젝트 무브먼트로 해야되나? 아더? 아이씨 시간이 없는데... 아니 뭐냐고? 어? 이게 쓰러졌구나! 아 로비에... 오브젝트 무브먼트... 아 이게 자판기 쓰러진 거였네! 피자도 파스타로 바뀌었네! 로비...뭐라고 해? 아더? 픽처 아노말리? 아이씨 뭐라고 해 아더? 모니터에요?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다 이게... 하긴 전광판이니까...그지? 전광판이니까... 티비가 막히네... 어? 쓰읍... 대놓고 움직이네 이 썩은 놈이... 오 저기...저기 저기...저저저저저저저 저... 저 저...저...저... 사람있어! 사람있어! 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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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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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트레인이 아니었어 트랙이였어 야 여기 없었던거 맞죠 아 이게 사라진건가 지금? Let it disappear 오오오오오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낙서 없었는데? 이 이 낙서 있었어요? Do not seek him 글을 보지 말라 라는 낙서가 있네요? 무섭게 왜그래 얘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 무서워 빨리 가아 살았다 살았다 지금 6시 다 돼가니까 제가 갑자기 막 난리 치는 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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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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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잠깐만 어비스야? 디스토션이 아니라? 어비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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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게임 오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어노발리틴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노발리티 아이씨 아나 씨 또 해야돼? 닥쳐 좀 솔직히 이제 웬만한 오브젝트들 위치 다 외웠기 때문에 못 깰 수가 없어요 이제 430명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 이제 이게 보면 나오는 양상도 좀 비슷비슷하거든 변형되는 오브젝트라거나 왜 불안하게 아무것도 안 바뀌지 왜 왜 뭐야? 엎어지는 소리 딴 데 보고 있었는데 개시끄럽다 저거 엎어지는 거 뭐 뭔가 좀 귀여울지도 앳쿵! 하면서 쓰러진 거 아냐 지금 처음이면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네 캐리어가 사라졌다고? 어디 캐리어 어? 뭐야 아 진짜로? 언제 사라져 있었어? 나 왜 못 봤지? 눈치를 찼었어야 했는데 저걸 못 보네 오 오케이 오케이 엔투에스 에베스 이번이야말로 처리 잘 해주시겠죠? 어느 말리팀 가나요 삭제 컷 좋았어 장하다 어느 말리팀 뭐 또 수정할게 나와야 되는데 왜 깜짝이야 씨 잘 가리고 있어 그렇게 손으로 알았어? 저 아저씨는 왜 맨날 CCTV게임 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난리야 살이라도 빼고 오는가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이고 미리 가까이 오고 있는 거냐 저거? 무섭다 저거 좀 늦게 발견하면은 막 여기까지 와 있겠네 오 좀 무서울 듯 트레인 왼쪽 의자 책상 더미 위쪽에 뭐가 생겼네? 이거 뭐야? 엑스트라 오브젝트 이 뭐야? 뭐 이상한 거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생겼어 술통인가? 그라가스 왔다갔나? 뭐야? 갑자기? 엑스트라 오브젝트 나 보고 있는데 어디세요 여유증 환자인가? 안타깝 아 진짜 그라가스였나? 아아 그라가스였네 탈모 온 그라가스 내가 솔통 치워가지고 개빡쳐서 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가요 자 넷이다 두 시간 남았다 어? 사진이 바뀌었어요 뭐지? 뭔가 약간 섹시한 여성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될까? 안 돼 찻 가차없군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 이것도 보고하면서 그.. 그거 바뀌는 거 아냐? 어 보고 딱 하니까 바뀌었다 생체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뜨겠죠 혹시 마네킹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어? 뭐야 연고가 떴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고? 어 낙서 생겼다 트랙에 아더 빨리 이번에도 게임 오버되면 나 이 게임 못한다 오늘 갖다 버릴 거다 한 시간 남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빨리 잘 보자 이거 진짜 실수하면 안 돼 경고도 안 떠 이거 병 움직였다 오브젝트 무브먼트 이거 여기로 파인애플은 여전히 안 생겼네 까비 나 이제 여기 볼 때마다 파인애플만 보고 있는데 야씨 파인애플이 안 나타나네 이대로 무난하게 끝나나? 뭐야 여기 침낭이 사라졌어 에에에에 오브젝트 디사피얼 아 트랙이 아이C 트레인이랑 트랙 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놔 아아! 왜 하필 또 두 개를 묻혀놔가지고 난리여 아Good 히히히히히히에 왜 아무것도 안보이지 또? 하나만 지금 막아도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될텐데 괜찮겠지? 갑자기 진짜 1번 남기고.. 어? 아노발리 팀 저건 수정하고 끝내! 아이씨 때롯! 아 또 트레인으로 했어? 아아 내가 내가 지시를 잘못 내렸네 유감 자 이렇게 무려 3회차에 걸쳐서 메트로 맵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으니까 우리 장작분들이랑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딱 이정도 난이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자 아이만 옵저베이션 듀티 세번째 맵 메트로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과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럭럭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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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